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쭉 나왔는지 그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철용 콘크리트 재료 이 철용 콘크리트 재료를 좀 더 면밀히 먼저 체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연 이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2022년도부터 봅시다 자 철용 콘크리트 자 물결합 재비 공기 연행 치마균열 탄산화 그러니까 한 문제에 여러가지 용어 설명입니다 이거는 용어 설명 맞죠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이거는 역학이죠 철용 콘크리트 학입니다 이거는 또 체크해 놓고요 우리가 좀 달리 합시다 한번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씩 딱 보면서 하다보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용어 정리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용어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콘크리트 이것도 재료죠 재료입니다 재료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보시죠 예 콘크리트용 결제 입자 크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료가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허기 삼성한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축일반 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건축일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건축일반 교과서는 다 구해졌죠 네 자 건축일반을 보면 목차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자 건축계획이 있구요 건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재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건축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논수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재료는 건축물 구성하기 위해서 사료의 모든 재료의 총칭이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기초 구조체 지붕 외벽 바닥 등의 각부의 사이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다 건축재료가 상호적 내구성 내구성이 우수해야되고 유통 및 공급이 융니다 또한 장시간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먼저 한 문제 나왔죠 이게 뭐다 그렇죠 건축재료가 건축재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 먼저 내구성이 좋아야되구요 그 다음에 유통과 공급이 용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장시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나 할 용도가 높으며 경제적이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것 집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씩 잡아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논수도 가겠습니다 자 건축재료의 개요 나와있습니다 자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건축재료와 건축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건축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뭐 이건 넘어가십시다 예 자 건축재료 자 건축재료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 청축이다 건축재료는 뭐 했다 자 뭐 했다 그냥 속에는 허공나무 뭐 이런거 다 필요 없구요 자 건축재료의 특징입니다 자 건축재료의 특징 봅시다 자 건축재료의 특징 자 건축재료는 뭐 지정 기초 구조체 이런 것들을 한다 너를 위해서 공사해서 한다 자 천년 재료되면 다 필요 없구요 자 건축재료의 발달 과정 발달 과정 자 건축재료의 발달 과정에 보면은 건축재료의 발달은 인류가 주거생활을 하기 시작하던 뭐 이런식으로 했고 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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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이런것 보면서 딱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뭐 19세기 초 다 필요 없구요 뭐 건축 뭐 시멘트 강제 이런것들 다 넘어갑시다 이런것들은 다 선생님 때는 별로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뭐 건축재료 변천 쭉 한번 봅시다 뭐 건축재료가 발달하면서 뭐 뭐 합리적인 안전성 기능성 뭐 이런것들 특히 다이상 성질 뭐 이런것들 자 이러한 조건들 자 현대건축기능력에 따라 재료의 성질과 구조물의 자 재료의 성질 구조물의 용도 환경과의 관계 자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전에는 자 건축에서 선택해서 설명하면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맞죠 그런데 지금은 들어서 어떻게 재료의 성질과 구조물의 용도 환경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해하시겠네요 자 이것도 한 문제 시작합시다 자 뭐야 건축재료와 건축물의 관계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좀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자 건축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한번 봅시다 자 너무 그늘집니다 자 연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건 건축재료와 건축물의 관계입니다 맞죠 자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이지만 자 현대 건축물은 기능과 형식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재료의 성질과 구조물의 용도 환경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건축재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재료는 뭐 재료의 종류 목적 사용에 따라서 한다 자 본 단연에서는 역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하학적 성질 자 역학적 성질은 탄성 탄성입니다 이거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네 탄성은 다시 돌아오는 거 물체의 외력을 가보면 이거 당연히 상식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성입니다 소성은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맞죠? 그 다음에 점성은 점성은 유체가 유도하고 있을 때 끈적끈적하다 그 얘기입니다 유체 내부의 흐름을 저지하는 성질 대부분 마찰 저항이라고 단다 이거 용어 정리 나옵니다 분명히 자 응력 응력 외력을 받을 때 물체 내부에서 저항하는 다리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응력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강도는 외력을 받을 때 재료가 파괴되기까지의 변형저항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자 인성 쭉쭉 늘어나는 거 잘 견디는 거 치성 유리같이 깨지깨지는 거 성질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성 재료가 인장절받아 파괴되기까지 현장에 늘어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성 전 파전 10개 파전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 자 비중 어느 물체의 질량과 이와 같은 물건이 사도시일 때 물로의 질량으로 나눈 값 비중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함수율 재료 중에 함유된 수분의 질량을 재료의 강조 질량으로 나눈 값 완전히 건조된 재료의 함수량은 재료이다 오케이 자 열 전도율 단위 두께를 가진 재료에 마주보는 두 면의 단위를 줄 때 단위 시간에 전달되는 열량을 받는다 자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작용하고 설마 이거 나오겠냐 설마 설마 사라졌습니다 자 하학적 성질 내후성 말 그대로 기사가 예를 들을 때 재료의 성능자에 대한 장황성질 부식에 대한 장황성질 마모성 마모작용 자 이제 1차 끝났습니다 맞죠? 자 1단으로 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먼저 건축 재료가 갖춰야 할 특성 여기에 적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에 정리를 하세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무슨 책이에요? 그렇죠? 건축 일반입니다 일반에서 3단원의 건축 재료 재료 그래서 자 먼저 1번 적어놓으세요 그냥 건축 재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 이해하시겠나요? 넘어가세요 여기에 뭐뭐 적으라고 자 내구성 여기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어디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등등등등 여기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 일단 지금 문제를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는 나중에 하시고요 뭐 이런걸 시체문제 안내도 있죠? 중요한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건축재료와 건축물의 관계에서 기존에는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다 자 페이지 뭐 2번 건축 재료와 건축물의 관계 페이지 몇 페이지? 203페이지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재료의 일반적 성질 선생님 이게 설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역학적 성질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적 역학에서는 탄성 그 다음에 소성 옆에 있죠? 소성 쭉쭉쭉쭉쭉 이런식으로 해서 페이지 203페이지 끝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책이 있으면 낙서를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차피 가서 학생들 가르치려면 지금 예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입장으로 아시겠나요? 두 번째 건축 재료와 건축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걸 문제로 만들 수 있는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일만의 성질 역학적 성질 탄성 이런 것들 자 갑자기 시험 문제 나왔어 응력이 뭡니까? 라고 적으면 못 적는다니까 갑자기 비중을 적으라고 해 못 적는다니까 여러분들 비중 못 적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자 항사세비 생각하시죠 2022년 4월 오늘 며칠이고 예 9일 토요일입니다 자 더 베스트 OR 나티 자 오늘도 하이팅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